노래 부를때마다 조금 약간 드림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요 혹시 그 멤버들이 자기가 바뀔 때 어떻게 바뀌시나요? 어 일단 저는 아무래도 저도 무대에 올라오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무대에서 가장 곡과 어울리게 그려야 되는 뭐 또 컨셉이랑 있다보니까 거기 맞추다보니 좀 청소 모습과 다르게 좀 가장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기부장이구요 네 그리고 되게 되게 좀 많이 평소에 태민이는 형들한테 귀여움도 떨고 또 이제 연습벌레 연습도 굉장히 의심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 저희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멋진 동생이잖아요 감사합니다